아 아 그래픽 나쁘지 않네요 배낭 치웠습니다 좋았어 배낭을 입고 또 가지 또 갈아내 가봅시다 또 가봅시다 수색 어 잡혀 당했다 당했다 동주린 황치가 있네요 황치 사용해보죠 오 이게 염증 근처 오비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6m 생각에는 이쪽 뒤에 있을 것 같은데 한탄총 완전 한탄총이 약간 배그 느낌이네요 배그에서 만들었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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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수리를 하라고 하네요. 오토바이 수리 오케이 수리를 합시다. 카드 드리는 제주도 가볍게 하네 검사를 받습니다. 완전 10일이네. 세탁 중이네요. 오케이, 깨끗했어요 2층에 가봅시다 목이 없게 침대에 누워서 잠자 수면 자는 중입니다 화장실 화장실 시험표 1 시험표 3 시험표 5 옷을 또 갈타올 또 해? 됐어 잘 찍혔다 잘 찍혔다 됐다 이제 작은 꽃 완성합시다 꽃을 받칩니다 이리로 하고 가보자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